지금 내리고 있는 시스템에 의한 비위 같은 경우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중부지방 쪽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대립성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되고 평년 수준의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몽골구원 쪽에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심과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현입니다. 18일부터 19일까지의 강수 및 이후 날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파란색 그리고 갈색 화살표로 나타낸 것과 같이 티벳구원 사면을 따라서 상층에서부터 침강에 내려온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중국 대륙 대기 하층에 위치하고 있던 상대적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이렇게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이 비구름대에 의해서 강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기압이 유입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들이 불어들게 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량의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좀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와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저기압에 동반되어 있는 구름대에 의해서 강수가 내렸고 이제 이에 더해서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들이 충남권 서해안이라든가 수도권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남풍 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무와 기류 수렴에 의해서 일부 비구름대가 발달돼서 비가 내렸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수치 모델 예상 1기도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 부근을 지나고 있는 이 저기압은 점점 더 동쪽으로 이동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가고 난 후에는 저기압 북쪽 사면을 따라서 불어드는 동풍 계열의 바람들이 태백산맥과 충돌하게 되면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서 보고 계신 모식도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기작들, 즉 동풍에 의한 지형성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런 지형성 강수가 19일 오전까지 경북동 해안과 그 다음에 강원 영동 쪽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부지방은 조금 다른 메커니즘에 의한 강수가 내리고 있고 이런 강수가 18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풍 계열의 바람들이 불어들게 되면서 남쪽에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대기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더해 대기 상층으로는 다소 강도가 강하진 않지만 다소 찬 공기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대기 상층과 하층 사이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히 하층이 따뜻하고 상층이 차가운 불안정한 대기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고 이 불안정에 의해서 18일 중부지방 쪽을 중심으로는 대륙성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륙성 강수 그리고 남쪽을 지나가고 있는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의 강수로 인한 예상 강수량을 종합을 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10에서 50mm 수준의 남해안은 5에서 30mm 수준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외에 경북권 남부와 경남권, 전남권과 충남 북서부, 강원 영동 같은 경우는 5mm 내외의 비가 울릉도 독도와 수도권, 강원 영서와 충청권, 전북과 경북 북부에는 5mm 미만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강수 시스템이 지나가고 어떤 날씨가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일부터 19일까지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에 대륙성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이후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그 후면으로 다시 고기압이 서쪽에서부터 접근해오면서 약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몽골고원 쪽에서 동진에 나가고 있는 기압골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의 강수의 가능성이 약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기압골에서 동반되어 있는 상승기류 그리고 기압골 후면을 따라서 북서쪽에서 부터 남진에 오고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의 바람에 의해서 이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수치모델 등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후에는 북서쪽에서부터 고기압이 남아하게 되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더라도 이번 주 초반과 같은 더위가 나타나기보다는 평년 수준의 기온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스템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대체로 고기압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기예보상에 강수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북쪽 기압골이 약하게 지나가면서 이제 중부지방 일부에 강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앙상블 멤버들의 기압골이 한반도 북쪽으로 지나가는 가운데 일부 앙상블 멤버들이 보다 조금씩 남아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강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강수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온 전망입니다. 이제 큰 일교차에 의해서 낮과 밤 사이에 오르내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정한 대체로 일정한 기온 분포가 쭉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수치 모델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수치 예보 모델의 결과에 더해서 예보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가이던스를 토대로 산출된 중기예보상의 기온을 보시더라도 평년 기온을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대신에 평년 수준의 기온을 대체로 유지하는 그런 온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중기예보와 이번 기온을 기온 전망에서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대체로 맑고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학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시스템에 의한 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난 이후인 19일 오전에는 후면 동풍에 의해서 동해안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 쪽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대립성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19일 낮까지는 남해상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고 제주도와 남해안, 울릉도 독도와 서남해안 쪽에선 너울성 파도가 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되고 평년 수준의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21일경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강수의 가능성이 일부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와 함께 이제 네몽골구원 쪽에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계속해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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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